정부가 오늘 초대형 아이비 육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기 자본 3조 원을 넘어서 4조 원, 8조 원으로 확충하는 증권사에 자금 조달과 운용 그리고 재무건전성 규제의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해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은 기자입니다. 보도에 박지은 기자입니다. 먼저 기존 한국형 아이비 인가 조건인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자기 자본 100% 이내로 정해진 신용공여 가능 범위를 기업 신용공여에만 따로 떼어내 산출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는 증권사에게는 발행어엄을 통해 자기 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하고 기업 고객과의 현물한 매매가 가능한 일반 외국한 업무도 허용됩니다. 또 자기 자본 규모가 8조 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 투자 계좌가 도입되고 부동산 신탁 업무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초대형 아이비가 많은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이 돈을 기업 금융에 집중하면 모험 자본이 시장에 대거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일단 육성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달과 운영 측면에서의 새로 생긴 룸들이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면 아이비들의 업무 영역도 좀 다양화되고 수익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인센티브가 미래의 세 증권을 비롯한 극소수 대형사에 치중돼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그동안 잠자던 업계의 야성과 무한 경쟁을 깨우는 방안이라면서도 발행어음, 외국한 업무가 4조 미만 증권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내놓은 초대형 아이비 육성화 방안은 관련 법 및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